안녕하세요. 놀이치료사 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우리가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물론 저도 첫 엄마가 됐었죠. 13년 전에 저희 큰아이가 13살이니까 내가 엄마로서 자랄 수 있을까? 내가 엄마가 되네. 나는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여러 두려움과 기대감과 막연함과 또 자신감도 경험을 하면서 이제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을 경험했죠. 이제 저는 육아 경력이 23년째 점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큰아이는 6학년이다 보니까 스스로 해야 될 것들도 척척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점점 저의 손을 벗어나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고 있을 겁니다. 그 아이의 역할에 맞는 엄마가 되도록 저는 노력을 할 것이고요. 지금 이제 둘째와 셋째는 아직 11살, 9살, 막내는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래도 엄마의 영향이 너무 많이 필요한 시기이죠. 그래서 그 연령에 맞게 내가 엄마로서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엄마가 된다는 것은 좌절의 시작이다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엄마가 되는 게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한데 어떻게 좌절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의문이 들겠지만 엄마가 되어가는 그 순간에서 우리가 내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아이 때 아이를 대면하던 첫 순간 어때요? 너무 신기하고 꼬물꼬물 움직이는 아이가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겠죠. 우리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책임감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하겠죠. 아이에게는 큰 좌절감을 주지 않으리. 정말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맞춰주면서 기르리. 나는 완벽히 준비하고 부모가 되어야지 라고 해서 많은 공부들도 하시고 많은 경험들도 많이 쌓여가고 있죠. 저 또한 결혼 전에도 정신과에서 놀이치료사로서 일을 했지만 이론이나 발달지식 것들을 숙취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지 마음을 먹었죠. 하지만 이 마음과는 별개로 막막한 마음들도 또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지적인 차원의 것들은 잘 알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어머님들 똑똑하시고 자녀를 위해 원하시는 방향이나 원하시는 태도 알고 계시는 분들 너무 많이 있으시고 자녀를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들을 내게 적용하는 것은 더 어려운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지라는 마음과 더불어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엄마가 나도 이번에 처음 된 것인데 용기가 날까? 내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을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계속 자기와의 마음 안에서 있죠. 아마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어도 아이가 사회의 유능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걱정하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더 계속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아는 것만큼 마음으로 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였지만 현실에서는 내 아이한테 적용하는 것은 녹록치 않고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공부한 것만큼 결과가 잘 나오지도 않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지만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게 되는 게 또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육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의 좌절, 엄마로서의 좌절 또 자녀 한 명을 낳고 나서 또 자녀 한 명을 더 낳고 이렇게 여러 자녀를 두신 다자녀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 맘 같지 않아서 내 몸이 하나밖에 없어서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좌절과의 또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한 명일 때보다 두 명일 때가 두 배로 힘든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 역동으로 인해서 몇 배가 힘들까? 열 배 이상 힘든다는 사실로 인해 또 좌절을 하게 되는 거죠. 첫 육아가 그렇듯이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툴고 어렵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좌절감의 이면에는 어찌 보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에 더 힘든 것 같아요. 보통은 결혼을 하고 나서 우리가 계획을 하게 되죠. 엄마로서의 삶을 꿈꾸고 계획을 하게 되면서 스스로 어떤 모습이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적이고 유능해지고 싶은 부모로서의 이상적인 자아상과 현실에서 시행자구를 경험하는 부모로서의 현실적인 자아상과의 그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육아는 힘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일하는 엄마, 다자녀 엄마로서 아이 3명을 상주에서 이 도우미를 고용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제가 온전히 다 케어를 하면서 3살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고 이런 과정들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더 육아가 힘든다는 것을 알아요. 육아가 내만 같지 않다라는 것은 너무 많아요. 많은 원칙이나 원리 다 알겠지만 지치고 힘들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고 감정이 컨트롤이 잘 안 되는 순간 또 있다는 것도 알아요. 육아는 분명히 힘든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저 또한 삼형제 두 살 터울로 아이들을 연이어서 했었고 정말 밥을 편히 앉아서 먹어 본 적이 없죠. 서서 짬짬이 먹기도 하거나 급하게 먹거나 여유 있게 해 본 적이 없죠.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을 어느 하나 다 힘들어요. 쉽게 육아를 하신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이겠죠. 집에 일해주는 사람이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있고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있고 나는 온전히 아이하고만 또 상호작용만 하면 되면 화낼 일이 못 가 있겠어요. 우리는 보편적인 사람은 집안일도 하고 상주하는 돌보우미보다는 본인이 다 해결하고 직장맘으로서 엄마가 다 일을 쪼개가면서 하잖아요. 남편은 도와주긴 하지만 똑같은 맞벌이어도 어머님이 하는 일은 더 많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을 경험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에 엄마랑 상호작용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면서 하고 있는 거죠. 육아가 힘들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의 괴로움은 저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남의 도움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온전히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떻게 그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육아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고민하시는 분들의 괴로움은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명 이 느끼는 내가 경험한 좌절은 보다 더 의미 있는 좌절로 변화시켜야지 내가 버틸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여유가 없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이런 과정들이 나중에는 나한테 더 크게 빛을 발할 거야. 애착이 너무 중요하고 어린 시절에 학원을 막 돌리기 보다는 나랑 함께하고 안정감 있는 관계를 잘 지켜줘야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공부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사춘기도 더 무난히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투자라는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좌절은 더 의미 있는 좌절로 변화시켜야지 의미를 부여를 해야 견딜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 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했어요. 행동이 사람의 생각 상태를 조절하고 변화시킨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생각을 자꾸 표현해야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저에게 물어요. 선생님 알키는 거 정말 좋아서 하는 거죠. 선생님 되게 그냥 즐거우니까 하시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육아하는 것이 좋으니까 웃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저는 그냥 웃으니까 좋은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아가 분명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놀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일상이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먹자.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즐겁다라고 생각을 한번 느껴보자. 라는 차원으로 부부놀이, 염마놀이, 형제놀이, 가족놀이, 오감놀이, 육아놀이 등등 내 삶의 대부분의 것들 놀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게 이제 어떤 명명하기 네임링하는 그 버릇이 있는 것인데요. 때로는 내가 공주가 되기도 하고 하녀가 되기도 하고요. 한 번은 막내가 집안이라는 나한테 엄마 진짜 신데렐라 같다. 엄마 힘들겠다. 라고 이렇게 폭풍 공감을 해 준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의 것들을 13년째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저도 즐거워서 한다고 하기보다는 버티면서 하고 있어요. 이 세기를 무난히 버텨야 먼 훗날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버티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아이를 키웠을까 나는 지금 현재의 기대 수준에 맞게 잘하고 있는지를 가끔 생각하게 돼요. 큰아이 태명은 정감이라고 지었어요. 정감이라는 뜻은 정직과 감사의 앞 글자씩만 딴 건데요. 정직과 감사로 아이를 키우리라고 하는 저희 부부의 다짐이었죠. 매사에 돈이 되는 부모가 되자라고 다짐하고 하루하루를 아무 사고 없이 지내는 것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린 시절 매번 힘들다고 하고 화를 내는 모습들을 아이가 기억하고 있을까요? 엄마 정말 힘들겠다. 그래도 엄마는 나한테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고 나한테 따뜻하게 설명해 준다 라고 이런 모습을 기억할 거예요.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의 모습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상기시키면서 저 또한 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육안 위기의 순간이 있어요. 내 맘처럼 잘 안 돼요. 자꾸 욕심이 또 올라오고 불안이 유발이 되기도 해요. 그때 자기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너무너무 잘하고 싶은 거구나. 엄마로서 완벽하고 싶은 거구나. 그거를 아는 순간 조급해지고 불안한 마음이 사그라들면서 또 다른 생각들이 또 올라오거든요. 매 순간 좌절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좌절을 잘 견디고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자극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들이 이렇듯 진솔하게 자신의 또 모습도 보여주는 것이 또 엄마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좌절감을 경험을 하나요? 매 순간 좌절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좌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무난히 육아의 과정들을 잘 견디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엄마가 되어가는 경험, 과정, 힘듦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노래치료사 유은이었습니다.